카드 두 장을 변화합니다 전략화 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디펙트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법은 디펙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응? 뭐야 이거 진짜 이 략가 할까? 략가는 강화 찍어야 되는데 아 몰라 죽지 뭐 어 고개 나왔는데? 잠깐만 진짜? 아이 미신 다 두 다 두 흠 젠장 아이론 아 고개 하나만 더 단투두개 남았으니까 전략가 강호하고 아이 뭐야 와우 벤이나 써먹어 벤 어떻게 하지? 흠 잘 가고 정밀단이네 정밀단 패션 대단오넨막 디디더블유 디디더블유 이그 대단원각이네 대단원각 정밀단 못잡겠다 잘가 잡았다 허우조팩 예비 고개강외들 아야 아야 저구 흠 십 칠딜 십 칠딜 저거 개잡냐 저거 십 칠딜 아유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얼마를 꼬라봤고 아 아 흠 아..잘못버렸다 어 안돼 안돼 다투! 열임도 없지 어림도 없지 아! 허헣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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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유우 치이터 아임 탈미터 대단원은 나아있고 대단원을 안 쓰더라도 잡을 수 없을까 아 왜 안먹었지 대단원을 안 쓰더라도 잡을 수 없을까 나무리교살 단투 안좋다 빠바빠빰 빨바빰 불 많이 봐 불 엘리트 꺼져 근데 엘리트가 길받고 있다 불, 엘리트? 상점, 불, 엘리트 저거는 허접일구고 요거는 좀 어렵다 하지만 어제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온 법 거무전광석화 제거하고 가방이다 교살 꺼져 가방이다 요게 제일 날듯 태양계 모형으로 태양계 모형으로 고개나 하나 빨리 먹는게 2드 3단원 고개 고개 대신 탈출구 내비 탈출구 고개는 두장이면 됐다 다 꺼져 꺼져 영웅은 공부다원 안한다네 여기에서 기타 한참 고개 이렇게 어디에 있는가 탈출구 여기있다 고개 이거 ontee 이 야 저 그 이 이 유 mer 대다도 어디다 예비 탄투 죽어졌다 탄투 제발 제발 자상 아들 대다 잡을 수 있다 포션 벗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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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탄투 파 이정도 맞은거면은 굉장히 적은 피해기 때문에 겨우 이딴거에 일비 일비 할 수 없다 꺼져 지금은 굉장히 잘 잘 나왔어요 아씨 아씨 그지않은거 저 이벤트가 나오면 욕을 하십쇼 랩 대기 위비 뿅 일약가 뿅 뿅 뿅 뿅 씁 뿅 뿅 뿅 뿅 뿅 뿅 뿅 염수특 파란 열쇠장원 대단원 아이 연금 갖고와 필요없어 포션은 나약한 자들이나 쓰는 것이다 흐릿함 아슬랩 아슬랩 됐다 아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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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왜 썼지 쓸 수도 있지 왜 참견이시죠 대단원인가? 개스 안된 도박 개스 안된 도박은 강화할 필요가 아아아아아아 님들 개 도는 좋은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좋은 카드긴 한데 아무튼 강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드레날린이나 예비정도 강화해봤는데 똥중은 어차피 안쓸거니까 강화 안해도되고 고개가 왜 이제 나오니 바로 이거야 포션은 거들분 흐릿함 흐릿흐함 거들분 거들분 누가 개스 안된 도박을 가공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깨발봇이네 계산된 도각이 최고야 이걸 어떻게 강화를 안 할 수가 있지 잘못 눌렀다 젠장 한바퀴 더 돌려야 된다 근데 굳이 지금 덱 돌리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는게 이미 이미 완성된 덱인데 왜 고생을 하지? 왜 생각을 하지? 오우야 그냥 고개만 쓰면 되는데 아 민쇄장 룬피라미드가 심장전을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은가? 모르겠다 뭘 지워도 전략과 고개만 안 줍는다 캐쉽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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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중 히히유물 전략과 망캠 모든 카드가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맹고 다 지워 그냥 똥 빠르게 지울까? 마무리 지우는게 마무리 지우는게 제일 낫겠네 마무리 셌는데 모서리 도륙을 내버릴 수도 있다 연근 연근 중독 중독 포션 필요없어 아 제발 쓰레기 이벤트 삭제 중 내가 무슨 카드를 썼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무슨 카드를 썼는지도 모르겠다 혹시 슬더스에서 패배했다면 제수가 없었던 것인데 포션 벨트 제비 심장 허접색 생각하면 제비가 필요하겠지 강화도 해야된다 참.. 사이언스 다이언스 뭐 지우지? 똥중 지워야지 똥중 혐오스럽네 민포 포션이 오고 포션은 연금이 있어 포션은 연금이 있어 포션은 연금이 있어 푸상 풍스 포션은 연금이 있어 오픈 포션은 연금이 있어 포션이 똥배르기 전략가거 강화하면 쉽게 털 수 있겠죠 제로포션에 유령포션에 민포두개면 저정도로 들고갈만 한데 포션도 더 볼 것도 없겠는데 강화할게 없네 아 미친 강화할게 없으면 열쇠를 먹어야지 사일런트 스웩 사냥꾼인데 락픽정도는 들고다녀야 되는거 아니야 사냥감이 문 걸어삼굴 수도 있어요 사일런트는 락픽 줘야된다 핑핑이 상대도 안되죠 핑핑이 다섯마리라도 다잡을 수 있습니다 도덩스로 도덩스로 상대방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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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환불 안되는 맛. 연금. 하나 죽어도 환불 안되는 맛. 하나 죽어도 환불 안되는 맛. 독바르기가 데미지 안들어가면 독도 안발려서. 동일히 걸어놓을 수도 없고. 프리타임. 하나 죽어도 환불 안되게 됐다. 하나 죽어도 환불 안되게 됐다. 하나 죽어도 환불 안되게 됐다. 공허 순환덱 가난 그 공허좀 덱에 같이 끼워주는게 그렇게 어렵나? 공허도 카드야 공허정돈 들고 덱을 돌려줘야 사일런트 소리를 듣지 사일런트는 수비를 하지 않는다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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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하 으 으 으 으 민포 3개가 해냈다 음 넘긴다 아 잠깐만 와우 와우 오리알코 어 어 이겼지만 졌다 심장아 니가 이겼단다 싸일 호우저팩 아 이게 심장이 이기네 성장했구나 심장쿤 오이 오이 완덤 영웅호 잘 먹었습니다 오버킬 콤보 그래도 와더 보냈다 그래도 와더 보냈다